안녕하세요 밀투군입니다 동키콩 제가 최근 눈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좀 못하고 있는데 그 반대를 이용해서 심한으로 게임을 하면 깨지지 않을까 이런데 뭐가 있을리가 없겠죠 이런데 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개뿔도 없어요 여기서 저놈이 나옵니다 이건 빨리 갖다 버려야되요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세이브를 하거든 올라오는게 느림으로 올라오는걸 이용해서 이쪽으로 간다 호랄랄랄랄랄랄 호랄랄랄랄랄랄 호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헐 봐줘 으악! 저 놈한테 맞으면 한대가 날아가 보너스가 아주 악질적인 악질적인 쉑 여기에 대포가 있다 진정하고 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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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은 바나나를 뺏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사사사 가가지고 딱 고인을 찾아라 아이 어어 시간이 왜이렇게 촉박해 찾았다 땡 찾았단다 어두 뭐럭이 쉬운가 이걸 더 나에게 쉬운거 같은데 예 타면 시간제한있는 LP 하지만 나한테 일왕 아무것도 아니란거 사초면 여유가 넘칭니다 나들 쾌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애랄랄랄λα 쩝 쒸... 쒸기랄 저쪽으로 가는게 아니였어 왼쪽으로 갔어 쒸쒸쒸 이놈들의 궤도를 파악해 궤도를 파악한다 궤도를 파악하고 쒸쒸쒸쒸 간다 쒸쒸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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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쒸쒸쒸쒸 쒸쒸쒸 쒸쒸쒸 잖쒸쒸 짩 Such. 어거... 어거... 어거 쒸쒸쒸 쒸쒸 너 잘됐어 임마 맞아 아무것도 없잖아 이씨 여긴 도둑들이 너무 많아 뭔가 감옥인가 여기가 저기는 느낌이 안좋아 아아아아아아 황심했어 황심 X같은조내들이 있어 왜 이름였던가 그래 궤도를 파악해 둥글둥글하다 이자식들는 둥글둥글돼 둥글둥글둥글둥글둥글둥结용 여기는 안전지대야 아휴 아 아이씨 그지 그지게마 아 이 자식이 뭐야 꺼져 꺼져 버리릉 저 왼쪽에 이쪽은 어떻게 가는거야 이쪽이 더 쉬운거 아니야 사실 이쪽이 더 쉽구만 한참 쉽네 여기가 괜히 저기로 와가지고 여기를 조심해야 돼 여기서 안정을 취하면서 이렇게 아아아 왜이렇게 어려워 저 이동할때 이렇게 렉이 있기 때문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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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올지 몰라 이건 어떻게 들어간거냐 대포를 쓰는 새끼가 있는데 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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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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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여기서 점프를 해 인마 아 이상한 새끼야 아 오지마 오지마 심리적 압박 압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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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엄 우와 어허! 이럴줄 알았다네 어허 어허 모르게 이상한것들이 많아 끊임이 없네 이게 야식들 안보여 어잇! 신중하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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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찾음 어 어 깼다 깼다 여기서 적이 없으면 난 깬거야 어허 대체 뭘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겠어 디케이코인같은거 여기 어딨냐 그런것들이 감이 왔는거야 독독타워 2대 남았으니깐 적당히 하고 세이브를 해야되겠다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어 바닥이 바닥이 독이 올라오고있어요 활보 활보 활보스 어 뭐야 이거 아잇 아잇 어 저 밑에 뭐가있다 어 어 슝 어 어 어 좀 더 모자라 괜찮은 디케이코인을 먹었으니깐 although 뭐 으 그지같은 스테이지가 나왔어 으 으 빨리해 임마 2 아 으 으 으 아 안녕하세요. 세이브를 하고 오자. 두렵다, 여기. 다행히도 바나나 코인이 많아요. 하나 더. 혹시 세이브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세이브를 사이 마라. 아, 이게 뭐야? 하나라도 여기 뒤지는게 두려워. 여기는 딱딱딱딱 해가지고 저렇게 딱딱딱딱 할수가 있다. 뭔소리냐. 난 대체 무슨소리라는거야. 따다밧 딱딱. 뚜루루루루루루루루. 어이 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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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최대한 여기서 안 뒤지는 게 이번편은 이거 스테이지 두 개 깨면 끝나겠다 이거 그러면 30분 딱 참아서 끝나 이씨 포기하지 않는 자가 아름답다 나는 포기하지 않아 여기서 시간을 이렇게 끌어준다 여기서 딱 이렇게 점프를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 이 빡빡함 아 왜 안 돼 아 왜 안 돼 인마 아 똘렐렐렐레 아 왜 맞아 인마 어 안 돼 안 돼 어 그냥 맞으네 똘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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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출 어씨 이게 또 뭐야 2부는 이거냐 2부로 돌입했다 난 2부 리그로 와버렸다 난 2부 리그로 와버렸다 우아 프레임 드롭 화려한 컨트롤을 보라 화려한 컨트롤을 보라 아이씨 시뻘건 놈 안 뒤집니다 모래도 안 뒤져 쟤는 아 아 내가 왜 이리로 왔을까 어 살 떨려 대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왔어요 아 왜 맞아 아 아까 그 밴보단 슈 밴보다 컨트롤이 쉽다 밴보다는 쉽기 때문에 할만하다 아 욕심을 부렸어 욕심을 부렸어 내가 지금 세이브할 여력이 되나 욕심을 너무 부렸다 아 진정하자 진정을 하는거야 뚜루루루루루 솔직히 이 정도면 달인급 컨트롤이야 어 요거에요 뚜루루루루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컨트롤 내가 왜 이리로 갈라그러냐 아휴 그래 이런걸 두려워하지마 아까 여기서 아까 여기서 너무 내가 비볐어 옆으로 비비지마 이런 간단한 컨트롤 이 밑에 뭐가있나 괜히 먹었어 괜히 먹었어 괜히 먹었어 아 넌 또 뭐야 아 아이씨 허 멘탈이 무너지고 있어 저걸 어떻게 깨 그러면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노스하면 안돼 노스하면 안된다 삼겹살을 몰수하면 안된다 아이씨 삼겹살을 몰수하면 안된다 아이씨 아 맞으면 안됐는데 맞았으면 안되는거였어 질기면서요 질기면서요 질기면서 질질질질질질질 아 아 아 로스 됐어 로스 로스가 돼버렸어 로스가 되면 안된다 따로루 로스가 되면 안돼 나는 삼겹살이 아니란다 로스가 되면 안된다 로스가 되면 안된다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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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앵무새는 컨트롤이 이제 잘돼요 그 나무통에 들어간 순간부터 무언 물이 올라와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 빨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가 봐 여기서 최대한 맞는게 중요 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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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는 뭔 소리 안맞는놈이 두루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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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루루루루 두루루루루 두루루루루 아휴 왼쪽에 붙어가야돼 이거 안정적이야 나는 해냈다 똥야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이쑤깜짝이야 이거 뭐야 저거ưaलł 저건 뭐였 tert게올라가 저gin 뭐가있는거 같은데 저긴 좔쪽을 통해서 오지말루 이쪽으로가 쫙올라왔 fim 그러면 세이브 할수가있지 지 Office if ti , 아 제가 외라다 으 탁 탁 탁 으 갑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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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동키콩인데 동키콩은 아 이렇게 되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늘을 나는 전함 데빌 크루 으 여기가 그지같이 어려워 스크래치 레이스 으 으 으 으 여기가 내 기억에 뒤질 머리가 터질 정도로 어려워 으 으 으 푸르레슬러한테 당했어 으 으 으 토 나오기 어려운 스테이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던져버려 으 으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야 여기는 쟤는 잡으면 안 돼! 잡히면 안 돼! 아이샤! 아이샤! 잡히면 안 되는데 뒤따로 해야 되겠다 여기는 뒤따로 하는 게 편하다 아이샤! 나 왜 이래! 올라갔을 때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내려가고 피하고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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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식이... 저 자식이 돌아오는구나 바꾸어 여기 좀 조심해야 돼 아 이 자식을 어떻게 피하냐 아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을 때 해치운 다음 알았어요 저 자식이 어지러워서 지쳤을 때 해치우는 전략 연습하자 여기서 연습이 안 되잖아 이 미칫 그 지샥 그 지샥같은 이라고 아직 진짜 어려운 건 나오지 않았어 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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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총장은 맞아도 안 뒤지네 그냥 가 아아 내가 왜 아래로 갔을까 안돼 몰래 몰래 한 마리 더 어 어 아 아 저쪽엔 어떻게 가는거야 꿈에 아 지금까지는 장난 아니에요 아 저 새끼보다 빨리 꼬리 내야돼 저 새끼보다 빨리 가야돼 저 새끼보다 빨리 가야돼 코스를 외우지 않으면 저 자식보다 빨리 들어가는건 불가능이야 두렵게 빨리 두렵게 빨리 두렵게 빨리 이씨 너무 빠른거 아니냐 이 새끼야 아 아 지나치게 빨리 설정을 잘못했어 설정을 잘못한거야 백프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것도 있는데 쟤보다 빨리 가라고 5 아 아 뭐야 저건 또 아 뭐 어디갔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좌절을 하게되지 이 게임을 좌절... 절망적이야 매우 절망적인 게임이야 아... 더러운 게임 더러운 게임 더러운 게임 한 번만 더 하자 아... 잘못했어요 감을 잃었어 감을 잃어버렸어 감을 잃어버렸어 아... 먼저 내려가세요 아... 아... 이게 왜 나 괜찮아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음... 날려 우리 무시스 흐이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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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한 대도 안 맞아야지 저거를 갈 수 있구나 으 으 조졌어 임마 내가 간다 으 으 으 으 으 으 방향키로 급가속을 하는거 급하강하는것까지 이용을 해야 으 으 으 얼마나 연탈하고 있는지 아니 으 으 으 으 으 이쪽이 아닌가 으 아니 이런거 난 필요없구요 으 필요없어요 전 으 으 으 으 왜 갑자기 툭 떨어져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일단 꼬리나는걸 목표로 해야되냐 꼬리는 알아내야지 뭐라지 길을 모르면 못하겠다 이거 일단 길을 알아야지 애를 이길 수가 있다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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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왼쪽으로 간다 으 아아 아아 아 이 게임은 누가 하라고 만들었을까? 게임 디자인은 완전 애들용인데 애들이 할 게임이 아니야 누구를 타겟으로 잡은건지 모르겠어 어 이런게 있었네? 오우 오 숨겨진게 있었구나 오 저런걸 이용했어야 됐어 뭐야 이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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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닿으면 뒤진다고 벽에 벽에 닿으면 뒤집니다 아 짧으면 또 내가 안심하는데 더럽게 길어 여기가 음 왜 맞아? 지금 나 어디에 맞은거죠? 으악! 으악! 길을 알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 지금 방향키로 조작하는게 아니고 되게 복잡해 이게 알고리즘이 아 저 밑에도 길이 있었나? 근데 거기는 좀 돌아가는 길 같은데?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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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아냐 너무 내려왔어 너무 내려왔어 아우 그냥 가 아 저 자식은 다 피하고 이걸 아 불공정 게임이야 불공정해 불공정... 불공정이야 이거는 공정거래 의원에다가 이거 신고해야되고 게임이 불공정해 밑으로 가보자 오우 이런게 있었구나 오우 날로 먹었어 좋았어 날로 먹는 루트를 알았다 좋았어 그러면 지금까지하고 다른 루트로 간다나 오우 응 지금까지와 다른 루트로 가는 젖냐 오 이런것도 있네 오 여기가 오우 뭐야 저 벌써 아이 앞서갔어 내가 코인을 먹는게 사이에 앞서갔어 아 이래서 코인을 하면 안돼 코인을 하면 안돼 코인을 하면 안돼 코인을 하면 안돼 이래서 코인을 하는게 아니라고 한 mlm 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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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그이 아 코인 하면 손에만 보게되어 있어 코인하면 안돼 코인 코인 이게 아마 마지막이야 이번편 라스트 시도 날로뭇는 루트 나는 날목한다 날목쓰 아, 저쪽으로도 갈수 있구나 아우! 저게 진짜 힘들어 좋았어 이제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 좋았어 이제 안심하고 갈 수 있다 이쪽에 사실 뭐가 있는거 아니 아잇! 속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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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나중해야지 어 한 번 더 이 기회에 신이 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 신이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마지막 찬스 마지막 찬스를 내가 먹겠습니다 신이 주신 날 먹 찬스 신이 주신 찬스를 날렸어 저쪽으로 안 가는게 이득이었어 아아! 아! 아! 그니까 감사합니다.